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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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처음 보는 벌레네 넌 누구야? 난 폭탄 먼지벌레야 아까 펑 하고 터진 거 니가 그런 거야? 미안 난 깜짝 놀라면 저절로 방귀가 나오거든 하하하하 말도 안돼 방귀가 나온대 하하하하 우영이 가만있어 겨우 참았다 이제 괜찮아 다행이다 근데 폴소 속에서 혼자 뭐하고 있었어? 아 내 뜨거운 방귀 폭탄 때문에 누가 다칠까봐 숨어있었던 거야 진짜 심심하겠다 심심해 놀고 싶어 그럼 우리랑 같이 놀자 정말 그래도 돼? 당연하지 살금살금 조심조심 노는 거야 응 야 우와 내 차례다 야 아하 자 간다 야 작게 말해 아 맞다 자 간다 다시 좀 더 세게 에잇 아우 진짜 답답하네 내가 보여주지 간다 이렇게 하는 거라고 에잇 으악 으아아아악 음 어둠한 도토리가 망가졌어! 저기 삐삐삐삐야. 아! 고소한 냄새! 엄청 고소해! 진짜 고소하네! 맛도 좋아! 신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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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얘들아! 엄마! 엄마다! 엄마! 엄마 놀라지 마세요. 우리가 누굴 만났냐면요. 벅탄버치 벌레예요! 그래? 안녕? 반갑구나? 안녕하세요. 아! 옥수수다! 맛있겠다! 우리 다 같이 나눠먹자. 좋은 방구를 생각났어. 엄마야! 못 참겠다. 김봉탄이다! 뽀뽀야! 뽀뽀야! 내 예상이 맞았어! 성공이야! 하늘에서 팝콘이 내리네. 다 같이 나눠먹을까? 예! 좋아요! 난 사슴벌레야. 우리 뭐하고 놀까? 너 터뜨리면 안 돼. 그럼 우리 미끄럼틱 타고 놀까? 그래! 좋아! 좋아! 야호! 꺼병이 탐험대에 나가신다! 좋아! 야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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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으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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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엉덩이! 으악! 미안. 괜찮아? 괜찮아? 근데 엉덩이가 아파서 미끄럼틀을 못하겠어. 그럼 이번엔 뭐하고 놀아? 줄넘기야? 와! 줄넘기! 재미있겠다! 하나, 둘, 셋, 자! 자! 사슴벌레야! 이제 너만 들어오면 돼! 알았어! 하나, 둘, 셋! 줄넘기가 끊어져 버렸잖아! 미안, 얘들아. 괜찮아, 사슴벌레야. 줄도 끊어지고 이제 뭐하고 놀지? 더 이상 할 놀이도 없잖아. 얘들아. 딸기 좀 먹고 놀으렴. 엄마! 엄마! 오, 사슴벌레도 있네. 너도 와서 같이 먹자! 맛있겠다! 정말 맛있다! 정말 맛있다! 달콤해! 멋진 집게를 가졌구나. 사슴벌레야. 저 이상한 집게 때문에 놀이하는 것마다 다 망쳤다구요. 정말? 엄마는 이 집게가 멋지게만 보이는걸? 도와주세요! 이쪽이에요! 어디서 하는 소리지? 도와주세요! 여기요, 여기! 우리가 한번 가볼까? 네! 아이고! 누가 나 좀 꺼내줘요! 아니 누가 있나 봐요! 이건 거미줄인 것 같은데? 조금만 기다리세요! 도저히 안 되겠어! 사슴벌레, 사슴벌레! 저, 제가 해봐도 돼요? 사슴벌레 네가 어떻게 해? 내 집게로! 뭐? 네 집게는 항상 망가뜨리기만 하잖아! 아니야, 할 수 있어! 사슴벌레 집게는 모짜리는 게 없으니까! 그래, 우리 사슴벌레가 한번 해볼까? 네! 아유, 이제 살았네! 거미 아줌마, 어쩌다가 거미줄에 걸리셨어요? 아유, 나도 가끔씩 내 거미줄에 감길 때가 있답니다! 나는야, 빛 속의 지렁이 멋진 공연이에요! 감사합니다! 아, 그런데 다들 거기서 뭐하고 있는 거야? 비가 와서 피하고 있었어요! 맙소사! 아, 비를 피하다니! 빗속에서 노는 게 얼마나 신나는데 어떻게 비를 피할 수가 있지? 자, 다들 이리 와봐! 비랑 같이 놀자! 비랑 어떻게 놀아요? 하하! 비랑도 아주 즐겁게 놀 수 있단다! 이 아저씨를 믿어보렴! 나가서 놀자! 아, 얘들아, 잠깐만! 비옷을 입어야지! 고맙습니다, 엄마! 다 준비됐으면 이제 비랑 놀아볼까? 네! 야호! 신났다! 자, 그럼 아저씨를 따라해봐 토독토독 빗방울이 정말 좋아 우리는 빗속의 거뱅이 토독토독 빗방울이 정말 좋아 나는 비가 오면 신이 나네 신이 나네 나는 비가 오면 행복하네 행복하네 다들 정말 잘하는데 비랑 놀기 어때? 재밌어요! 그럼 우리 다 신나게 놀아볼까? 바로바로 빗물홍덩이에서 전방거리기 전방전방 다같이 춤을 춰요 전방전방 춤을 춰요 재밌으면 한 번 더 첨벙첨벙 불장구를 춰요 첨벙첨벙 빗속에서 돌아요 자, 이번엔 쭈루룩 미끄러지기다 쭈루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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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쭈루룩 우와! 그림 같다! 저기! 엄마다! 우리 다 있어! 지렁이 아저씨도 있네? 우와! 정말 멋진 그림이다! 자, 신사승려 여러분! 이제 특별한 시간입니다 아! 저희랑 더 놀아요! 나도 그러고 싶지만 해가 더 뜨거워지기 전에 땅속으로 돌아가야 하거든 아저씨 덕분에 우리 아가들이 비랑 정말 친해졌어요 하하하! 그럼 다음에 비가 내리면 아저씨랑 또 놀자! 안녕! 지렁이 아저씨! 잘 가요! 아! 알들이 다 떨어져 버렸잖아! 네? 알이요? 응! 물자라 아저씨는 저렇게 작은 알들을 등에 얹고 다니신단다 하하하! 우리 아가들 많이 놀라진 않았지? 어디 다친 데는 없고? 이 아빠가 미안하다 근데 어딜 그렇게 급하게 가시는 길이었어요? 큰 연못으로 가던 중이었어 곧 있으면 알들이 부화할 거거든 그런데 숲에 이렇게 장애물들이 많아서 알들이 다치지 않을까 걱정이란다 그럼 저희랑 같이 연못가까지 가요 너희랑? 네! 저희만 믿으세요! 그럼 알들이 깨어나기 전에 얼른 출발해 볼까? 네! 따르릉 따르릉 비켜나세요! 물자라가 나갑니다 따르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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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꺼병이들 덕분에 이 아저씨가 정말 든든한걸 저기 큰 돌이야! 모두 오른쪽으로! 오른쪽으로! 여긴 나뭇가지들이 있어! 모두 왼쪽으로! 왼쪽으로! 따르릉 따르릉 비켜나세요! 물자라가 나갑니다 따르릉 따르릉 으악 산 딸기잖아 맛있다 맛있다 엄마 위에서 산 딸기가 떨어져요 우와 산 딸기 비가 내린다 어서 피해요 아저씨 이럴다 알들이 다치겠어 어떡하지 얘들아 대단한데 꺼병이들아 이제 알들이 안전할 거예요 아저씨 그렇다면 다시 앞으로 앞으로 따르릉 따르릉 비켜나세요 물자라가 나갑니다 따르릉 산 딸기 잼이 될 뻔했네 어? 진흙탕이잖아! 어? 저기 나무다리가 있어요 근데 저긴 너무 좁아서 균형 잡기가 힘들 것 같은데 어? 어떡하나 잘못해서 옆으로 미끄러지면 알들이 진흙탕에 쏟아져 버릴 거야 그럼 우리 아가들이랑 제가 물자라 아저씨 알들을 나눠서 같이 들고 가면 되지 않을까요? 으악 좋아요 히히 따르릉 따르릉 비켜나세요 물자라가 나갑니다 따르르르 새찌야 조심 조심히 가렴 네 라라라라라라라라라 으악 새찌야 뭐하는 거야 그러다 알들이 떨어지겠어 에이 괜찮아요 으악 으악 엄마야 우리 아가들 괜찮니? 내 알, 내 알도 괜찮은 거지? 당연하죠 여보! 왜 이제 와요? 우리 알들은 무사한 거죠? 여보! 많이 걱정했어요? 나는 여기 꺼병이들이랑 까투리 아줌마 덕분에 아주 안전하게 올 수 있었어요 정말 고마워 얘들아 안녕 얘들아 우리 아가들 태어나면 꼭 놀러오렴 네 안녕히 가세요 우리 아가들도 엄마가 어부가 해줄까? 좋아요 우리 엄마 최고 넌 누구야? 난 식물을 치료해주는 무당벌레야 아 그럼 의사선생님이네 나도 의사인데 어? 그럼 우리 같이 숲속 식물들을 치료해주는 거 어때? 숲속엔 도움이 필요한 식물들이 아주 많거든 좋아 흥 그럼 출동해볼까? 흥 흥 삐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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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저기 아 아 아 봉선화 꽃이 시들었네 어디 땅은 촉촉해 물이 모자란 건 아니야 음 그렇다면 아 햇빛 우와 우리 둘 다 똑같이 생각했네 응 넝쿨이 저렇게 우거져서 햇빛을 맞고 있어 넝쿨아 조금만 비켜주겠니? 봉선화 꽃이 햇빛이 필요하대 하하하 나 잡아봐라 이리와 맞아 잡았다 어 두리누나네 뭐하는 거지 가보자 두리누나 얘들아 뭐해 봉선화 꽃을 치료해주고 있었어 흠흠 이것봐 우와 봉선화 꽃이 살아났어 우리도 같이 하자 좋아 그럼 다시 출동 삐뽀삐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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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기봐 가지가 꺾여버렸잖아 저대로 두면 가지가 아예 부러져버릴 거야 상처가 낫도록 붕대를 감아주자 그래 먼저 꺾인 가지를 똑바로 세워보자 그쪽 조금 더 조금 더 날개를 뻗어봐 ... ní 쨰 와 으악 흠지야 만지 오빠 꽁지야 다들 괜찮아? 야 괜찮아 으아 가지가 완전히 부러져버렸잖아 어떡해 포도나무야, 미안해 얘들아, 무슨 일인일? 엄마! 우리가 포도나무를 고쳐주려고 했는데요 완전히 부러져버렸어요 그럼 새로 심어야겠네 네? 새로 심어요? 응, 포도나무 가지를 땅에 심으면 거기에 또 새잎이 나서 포도가 열리거든 그럼 포도나무가 다시 살아나는 거예요? 그럼 다 됐다, 잘 심어졌어 이제 다시 무럭무럭 자랄 거야 포도나무, 얼른 자라면 좋겠다 우리 아가들이 포도나무를 잘 고쳐줬네 우린 숲속 최고의 의사니까요 그럼 우리 또 다른 식물을 고쳐주러 가볼까? 좋아! 삐뽀삐뽀 삐뽀삐뽀 뚜기 대장을 따르러 우차 어? 근데 우리 뚜기가 어디 갔지? 얘 밥 먹여야 되는데 뚜기야! 바위가 너무 높아 이 정도쯤이야 우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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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야! 짜잔! 아이쿠! 우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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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뚜기 대장 어떡해? 엉덩이가 너무 커! 우쌰! 잘 봐! 이라차차! 우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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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도 더 먹어야지! 우리! 우라차차! 오! 나도! 그렇다! 우쌰! 우와! 利 کہ어병이들아! 이거 잡아! 고마워 뚜기 대장! 뚜기 대장! 어떻게 하면 그렇게 잘 뛰어? 점프는 말이야 이렇게 다리를 굽히고 엉덩이를 쭉 빼고 뛸 때는 힘을 꽉 주는 거야 이야 자잔하다 두귀대장! 그럼 이 절벽도 올라갈 수 있어? 에이 저렇게 높은 걸 어떻게 올라가 아니야 두귀대장은 올라갈 수 있지 당연하지 난 두귀대장이니깐 핫둘 핫둘 자 간다 두귀두귀 점프 우와 아이고 괜찮아 이상하다 다시 한 번 해볼게 두귀두귀 점프 아이고 힘없어 왜 그래 두귀대장 어디 아픈 거야 나도 모르겠어 혹시 배고파? 어 그런가 뚜귀야 엄마 엄마 우리 뚜귀가 왜 이러지 어디 아프니 엄마 나 배고파서 그런가봐요 그러니까 엄마가 뭘 했어 밥 먹고 놀랬지 않니 자자자 밥이다 맛있다 메뚜기 이제 밥 잘 먹네 우리처럼요 엄마 이거 봐요 저 밥 다 먹었어요 두귀두귀 점프 두귀두귀 점프 야쿠 역시 두귀대장이 최고야 여기 구독 버튼 눌러줘 여기 구독 버튼 눌러줘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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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urers 잘 Main 한 tego myths 빡